히힛 ㄷㄷ 도망간다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. 사냥은 끝내게. 동룡죄다. 자네 편이 앞서고 있지만 방심하지 말게. 상대도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. Peace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차지했군. B 거점이 점령됐군. 상대편이 따라잡고 있군. 더 세게 나가게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았네. C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둘 것세. 파괴가 임반되었군, B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, 거점 어드벤티즈를 채워줬군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저들이 선두를 빼앗았군. 실수했다는 걸 보여주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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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모르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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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신호는 끝났네. 아! 아Q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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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itcoin이 Red Lord ! 아, 이 거점은 무력화 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아, 이 거점은 무력화 시켰군. 과거는 무력화 시켰군. 이 거점은 비밀에 대피하지 않나요? rules is a good head. 아, 이 거점은 아무런 다치진다. 이제, 이 거점은 비밀에 대피할 경우는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L 거점이 적용되었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C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5명째라. 3분 남았네. 4명째라. 1명째라. 자기가 앞서고 있어. A 거점을 함락시켰군.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.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. 이곳은 자네들이 잡고 있습니다. 이곳은 자네들이 잡고 있습니다. 이곳은 자네들이 잡고 있습니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요. 이 거점은 아무나 없이도,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용룡 처치! 격차가 훨씬 멀어졌네. 잘했어. C 거점을 무력하시겠는데, 좋았어. C 거점을 무력하시겠는데, 상대에 싸게 돼서 내게? 아, 다같아. 지금 윗뎅은 영원히 먹으니, 여전히 먹었겠네. 도망간다, 이곳이 공격이 없으면,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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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